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인산말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산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이 말은 영어와는 달리 아침, 점심, 저녁 등 시간에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즉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하는 공식 인사입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잘 지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는 비슷한 인산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를 사용하고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할 때 반갑습니다를 붙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경우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답은 잘 지냈어요 입니다. 또는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끼리거나 친숙한 사이에서는 안녕? 이나? 오랜만이야? 왔어? 어서와? 반가워? 등으로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는 잘 가 혹은 또 만나 좋은 시간 보내 라고 인사합니다. 정중한 표현으로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께는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점에서는 주로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손님이 나갈 때면 안녕히 가세요? 혹은 또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어른에게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잘 자?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께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대답은 어? 혹은 응 그래? 라고 합니다. 어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어른이 나에게로 왔을 때 인삿말은 오셨어요? 혹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인삿말이므로 식사 여부를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은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반말은 밥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는 예의를 중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사법이 매우 발달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인사합니다. 어른께 안위를 물을 때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고 대부분은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어른께는 건강히 다녀오세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합니다. 노고에 대한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수고했어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인삿말도 있습니다. 새해 맞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생일을 축하할 때는 어른께는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고 반말은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합니다.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